에디, 1990년 새해 첫날에 개봉하였다. 장클로드 로드 감독 작품이며, 마이클 파레, 마리나 오르신이, 베니 쿨슨이 출연한다. 1983년도에 제작되었던 에디 앤 크루저의 후속편이다. 당시 완전 신인이었던 마이클 파레가 출연하여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으며, 이후 스트리트 오브 화이어에서 주연을 맡으며 스타덤에 오른다. 전편에서 차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 에디 윌슨이, 알고보니 연예계 생활의 환멸을 느껴 운둔 생활을 하다가 다시 화려하게 가수로 복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 영화이다. 당시 마이클 파레의 인기에 비해 흥행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공자광 2, 아수라. 1990년 새해 첫날에 개봉하였다. 공자광 시리즈를 연출한 남내제 감독 작품이며, 원표, 글로리아 입, 이려진, 아베 히로시가 출연한다. 일본 만화 공자광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일본, 홍콩 합작 영화이다. 1989년에 개봉한 공자광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이 영화에서 원표는 영화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냉동인간이 되어 끝나기 10분 전 되살아난다. 특수 효과나 몽환적인 분위기만큼은 인상적이나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전편보다는 떨어진다는 게 다수의 평가이다. 당시 전성기를 누리던 글로리아 입에 해맑고 순수한 캐릭터만 부각시킨 글로리아 입만을 위한 영화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면 속의 아리아. 1990년 1월 13일 개봉하였다. 파리넬리를 연출한 제라르 꼬르비오 감독 작품이며, 호세 반담, 앤 루셀, 필립 볼터가 출연한다.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파리톤인 호세 반담이 직접 출연한다. 호세 반담의 절제된 연기와 함께 그의 서정적이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이 영화 전편에 흐른다. 유명한 성악가가 은퇴하고 두 제자를 길러내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며, 칸르 영화제에서 대중상 수상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등 유럽지역 영화제에서만 19개 부문을 수상한 걸작이다. 카멘씨. 1990년 1월 13일에 개봉하였다. L.M. 클리모프 감독 작품이며, 알렉세이 크라부첸코, 플라다스 바그도나스가 출연한다.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에 가까운 소련에서 제작한 국책 영화이며, 1943년 독일군에 의해 침공당한 소련의 어느 한 도시의 참상을 한 소년의 시각을 통해 조명한 전쟁 영화이다. 14회 모스코바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였으며, 전쟁을 소재로 한 어느 영화보다도 더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이다. 백투더퓨처2. 1990년 1월 13일에 개봉하였다. 백투더퓨처 시리즈, 포레스트검프의 수많은 흥행작을 연출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작품으로, 마이클 제이 폭스, 크리스토프 로이드, 리 톰순이 출연한다. 전편에서 30년 전 과거로 간 마티와 브라운 박사가, 이 편에서는 30년 후의 미래로와 일어나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SF 코미디 영화이다. 이 영화는 타임슬림 영화로서는 아직까지 최고의 영화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중에 키아누리브스의 초기 작품인 엑설런트 어드벤처도 타임슬림 영화로 추천할 만한 영화이다. 타버린 비밀. 1990년 1월 20일에 개봉하였다. 시나리오 작가인 앤드류 버킹 감독 데뷔 작품으로 페이 더너웨이, 클라우스 마리아 브렌다우어, 데이비드 에버츠가 출연한다. 사대문한 대형 개봉관들도 간판을 걸고 싶어했던 작품이었으나, 수입사의 직영극장인 강남의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단독 개봉하였다. 결국 영화는 8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쳤으며, 이 성적은 영화의 완성도나 수입가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결과이다. 연기파 배우인 페이 더너웨이의 여련과 아역배우 데이비드 에버츠의 눈빛 연기가 빛났으며, 마지막 황제, 탑건, 라이온킹 등 수많은 대작에서 음악을 담당한 한스진머가 참여한 작품이기도 하다. 물의 나라. 1990년 1월 20일에 개봉하였다. 추억의 이름으로란 작품으로 대중상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유영진 감독작품으로 정승호, 심혜진, 안승훈이 출연한다. 이 영화는 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박범신 작가의 원작이며, 동아일보에 연재되기도 하였다. 전편이라 할 수 있는 불의 나라도 같은 작가의 원작이다. 베를린 영화제 출품작으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한 청년의 출세 과정에서 배신과 사랑을 다룬 영화이다. 늑대셉은 1990년 1월 20일에 개봉하였다. 대만의 대표적인 감독인 주연평 감독작품으로 왕걸, 탁종화, 장우생이 출연한다. 이 영화는 대만 영화이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왕걸이 출연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좌절과 슬픔, 그리고 모험과 희망을 다룬 액션 영화이다. 마이클팔의 주연에 스트리트 오브 하이어의 설정과 흡사한 부분이 있지만, 대만 영화 특유의 경쾌한 액션과 코믹적인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당시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이다. 음악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